우엉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신효천영 전순위 1360년이구요. 후방자라고도 합니다. 본문입니다. 번영문입니다. 풍도로 인한 잎바슨 결핵을 치료하려면 우엉시 3대를 약간 볶은 다음 가루로 만들고 명주차루에 담아 술 5대에 14일간 담갔다가 매일 공복에 따뜻하게 한 잔씩 복용한다. 조리법입니다. 우엉시 3대를 볶아 가루를 만든다. 우엉시 가루를 명주차루에 담아 술 5대에 14일 동안 담근다. 명주차루가 필요합니다. 명주차루가 필요합니다.